XSFM XSFM입니다. P-O-D-E-R-A 쉬다 가세요. 제주에 있어 더욱 괜찮은 이곳. 쉼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미로 객잔 네. 오늘 저희 출장 가기 전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세연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파 씨를 듣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레이티스트 트위치를 드디어 다 듣고 이제는 빨간 요파 씨를 정주행 중인 고3 수험생 안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소년들이 팟캐스트하고 친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죠. 고3 처음 요파 씨를 알게 된 건 유튜브에서였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미대를 가기 위해 좋으나 싫으나야. 본인의 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신에 가득 차 있어도 된다. 괜히 여기서 너무 좋아서 미대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좀 비웃을까 봐 이미 약간 뒷걸음질을 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미리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식상한 미대생들은 요파 씨를 통해 많이 만나잖아요. 제일 식상합니다. 미대 지망생. 그럴까 봐 좀 좋으나 싫으나라고 애매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봐요. 제가 이렇게 반응할 줄 아셨던 거군요. 죄송합니다. 미대를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느껴 유튜브에 미대생을 검색해보았으나 나오는 동영상의 내용은 잦은 밤샘, 무너지는 실기실의 천장. 다 윗뿌리더군요. 실기실의 천장은 왜 무너집니까? 그러게요. 막 아그리빨을 집어던졌나요? 그러던 중 긍정적인 분위기의 제목을 가진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미대생의 꿀알바. 잘 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미대생이 마술을? 이런 날로 올라갈 텐데. 한 2분쯤 들었을까? 이건 팟캐스트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팟캐스트라는 것의 존재만 알고 있었을 뿐 직접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도 그랬습니다. 당장 팟빵을 깔아 미대생의 꿀알바를 검색해보았습니다. 역시나 나오더군요. 만약 그레이티 스티치에 이 사연이 올라와 있지 않았다면 저는 요파씨와 만날 수 없었겠죠? 그래도 왜 김상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제목을 잘 지어야 되겠다. 우리가 얼마나 젊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멘토가 없는지를 반증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미대생을 꿈꾸는데 얼마나 물어볼 사람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할 사람이 없었으면 유튜브에다 미대생을 쳐서 이것이 진짜 괜찮은 길인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인가를 확인해봅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유난도와 안윤스님이죠. 충격적이네요. 이 사연은 제게 미대에 대한 환상과 미대에 가고 싶다는 동기를 모두 부여해주었고 친구들에게도 열정적으로 들려주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빨리 미대에 가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휴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좋아했습니다. 그 사연을 시작으로 저는 조금씩 요파씨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 제게 요파씨에서 들려주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따뜻한 재미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무지하게 인디 장르 탑 100에 올라온 노래를 듣곤 했는데 새로운 가수와 노래를 정성스럽게 추천받는 기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저는 제게 일어났던 좋게 된 일들을 떠올려보려 노력했으나 저는 원래 기억력이 그리 좋지 않은 편이라 일의 경중에 상관없이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가 제가 잊지 못할 정도의 흑역사는 너무 그 어둠의 정도가 깊어서 도저히 사연으로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적당히 좋게 됐으면서도 적당히 부끄러운 작년의 일이 상기되어 사연을 써봅니다. 저희 학교는 예고인 탓인지 학생들의 자유도가 꽤나 높은 편입니다. 사실 저는 비교 대상인 다른 고등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어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그저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온 저희 담임선생님은 처음 저희 학교에 부임하고 여기는 미국인가 싶었다 하시더군요. 아니 여기는 미국인가라는 어떤 그 질문도 상당히 나이를 가늠케 할 수 있는 혹은 생각의 폭을 가늠케 할 수 있는 단어 아닌가요? 선생님은 두 군데를 안 가본 겁니다. 예고와 미국 아마 각과마다 다른 커리큘럼과 실기시간 같은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실기가 끝나면 주변 음식점에서 갖가지 메뉴를 배달시켜 학교에서 먹는 일이 잦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날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1층에 위치한 동양화 실기실에 재료를 치워두고 잠시 기다리자 곧 중국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금방 도착할 테니까 후문에 나와 있어달라고요. 아 학교에서 시키는 건 이런 맛이 있죠. 그렇죠. 저는 신나서 후문으로 뒤쳐갔습니다. 제가 선두였고 친구들은 지갑을 챙기겠다며 느그적거렸습니다. 홀로 나간 후문에는 검은 가죽 자켓을 입고 헬멧을 쓴 건장한 남성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계셨습니다. 이상하죠? 응. 왜냐면 식당에서 배달을 하시는 분이요. 네. 라이더 자켓을 입고 헬멧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그렇죠. 헬멧을 쓸 정도로 여유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써야 됩니다만. 저는 냉큼 카드를 내밀며 짜장면을 조얼거렸고 그분은 잠시 멈칫하더니 저 아니에요. 이거 라이더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건 음식점의 라이더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집에 출퇴근하고 타고 가는 바이크는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고는 후문 밖으로 유유히 떠나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반말이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부정의 의미는 확실히 전달됐습니다. 저는 생명부지의 타인에게 신뢰를 범했다는 생각에 미안해졌습니다. 그분이 떠나신 후 이번에는 아예 후문 밖으로 나가 짜장면을 기다렸습니다. 친구들도 곧 지갑을 챙겨 후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아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까 내내 나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저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길래 배달하러 오신 분인 줄 알고 계산하려고 카드 내밀었는데 자기 아니라고 하고 그냥 갔어. 라는 말을 좀 더 띄엄띄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친구들은 뭔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혹시 가죽 자켓을 입었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동양학과 송효쌤이셔. 저는 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디자인과고 다른 학교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저희 학교는 다른 과 실기쌤들을 뵐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럴 수 있죠. 저 역시 동양학과의 송효쌤을 알턱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가죽 잠바에 오토바이남의 정체를 알려준 친구는 서양학과였으나 그 친구는 평소 오지랖이 넓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드나드는 사람이 몇인데 고작 오토바이랑 가죽 자켓으로 어떻게 그걸 아냐며 아닐 수도 있지 않냐고 반박했으나 친구들은 확실하다며 제 반박을 일축했고 제 생각에도 그분은 송효쌤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필 송효를 하는 날 송효 수업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에 항상 가죽 자켓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그 송효쌤 외에 그런 모습을 한 다른 사람이 굳이 주차장에 한 명 더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저를 놀렸습니다. 저는 쪽팔려서 하지 말라고 말리면서도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얼마간 기다리자 진짜 배달하시는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후문으로 왔고 저는 그 순간 제 과오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 송효쌤의 오토바이는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평범한 고교생으로서 모터가 달린 대부분의 것들에 거의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아주 상식적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가 좋은 것은 비싼 값으로 팔기 위해 보통 더 좋은 외관을 가진다는 것은요. 이게 이제 용산에서 겪는 억울함 중에 하나입니다. CPU, 메인보드, 쿨러, SSD, VGA, 심지어 파워 서플라이까지 되게 비싼 걸로 해놓고 돈 아깝다고 케이스를 3만원에 해갈 때 울고 싶거든요. 티 안 난다. 그래서 요즘은 케이스도 참 비싼 게 많죠. 그 정도 삐까뻔쩍함은 모르긴 몰라도 짜장면 배달용으로는 과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쪽 배달 일을 하는 라이더들도 자기 출퇴근용은 좋은 것 한다고요. 그렇죠. 이것은 라이더 전체를 욕보인 것이다. 그렇죠. 친구들은 짜장면과 짬뽕을 실기실로 옮기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저를 놀리고 웃어댔습니다. 저는 개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실기실에 도착하자 책가방을 챙기느라 조금 늦는다고 했던 동양학과 친구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냉큼 그 동양학과 친구에게 입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양학과 친구는 바로 그 손노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아이들의 자유분방한 발언의 권리는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양학과 친구는 저를 보며 웃었고 심지어는 다음 주에 자기 손노 선생님한테 여쭤보겠다는 망언도 내뱉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반쯤 꿇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동양학과 손노실 근처는 얼신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기동에서 왠지 덩치가 좀 있으신 남자 선생님들을 마주칠 때마다 괜히 고개를 숙이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군요. 헬멧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세현 씨가 선생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갈 수도 없는 거구나. 그렇죠. 소묘쌤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니시지 않는 한. 그리고 또 분위기가 이상하면 중고교생은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일이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면 선생님을 못 쳐다봅니다. 인상을 머릿속에 박아두지 못해요. 아무튼 괜히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누가 소묘쌤일지 모른다. 선생님 전체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이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던 사건은 얼마 전 무려 조석과 친구의 입에서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제 부탁은 정성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같이 짜장면을 먹었던 친구들은 동양학과 친구를 포함해 대략 서너 명이었는데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동양학과 친구와 서양학과 친구뿐이지만 절대 조석과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제 부탁을 무시했으면 같은 과 애들한테만 살짝살짝 말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과 친구한테까지 말할 수 있었던 건지 심지어 조석과는 저희 학년에서 가장 적은 인원수인데도요. 조석과 친구에게 오랜만에 놀림을 받고 처음에는 분노했으나 나중에는 요파씨가 떠올랐습니다. 소묘 선생님께 신뢰를 범했던 그때 요파씨를 몰랐기에 사연을 쓸 생각을 못했지만 말이죠. 제 이름이 그리 흔한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은 이미 저를 놀리기 적합한 일을 자주 저지르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라 아마 아는 사람들은 이름을 듣자마자 바로 저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이름이 육성으로만 듣기엔 꽤나 흔하게 들리고 그 소묘쌤은 여전히 저를 모르실 게 분명하며 이미 학교에는 이야기가 조금 퍼진 듯하여 용기있게 실명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건 이외에도 더 쪽팔린 일들을 많이 자주 저질러왔기 때문에 큰 타격은 되지 않을 것 같군요. 게다가 아예 사연이 뽑히지도 않으면 제가 실명을 밝히든 말든 그대로 익명처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거 아닌 이야기를 참 길게 쓴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연 읽으시느라 가뜩이나 힘드실 텐데 제가 피로를 보태드린 것 같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세현 씨 감사합니다. 어쨌든 송명 선생님하고 어떻게 맞닥뜨릴 줄 알았는데 송명 선생님한테까지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고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학생 수가 좀 적은 걸로 알아요? 일반적으로. 게다가 예고 같은 경우에는 유학해서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자취하거나 기숙사에 산다. 그러면 더더욱이 친구들 말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 지금 저희가 사안을 소개해드린 이 시점에는 안세현 씨는 전교생에게, 소묘쌤에게 카드네미네. 짜장면. 로 각인돼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행여 동창회를 해도 그 얘기는 나옵니다. 피하는 방법은 단하랍니다. 빨리 졸업을 하고요. 그 친구들과 연을 끊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쯤 이미 소묘 선생님의 귀에는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죠. 네. 결론만 지어드립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뭐. 네. 빨리 졸업해서 피하시라고요. 안세현 씨 사연 쓰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P-O-D-E-R-A